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2022년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보건부가 사례관리 서비스를 완료한 약 1만 1,3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 자살 위험도가 높은 사람의 비율이 약 60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건부는 응급실에서의 적극적인 초기 개입과 서비스 제공이 자살 위험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업 성과를 토대로 생명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.